르헤미아입니다. 르헤미아 아닥사스다 왕이 머무는 궁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산 궁입니다. 르헤미아 일장 일절입니다. 사가리아의 아들 르헤미아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 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수산 궁입니다. 수산 궁 르헤미아와 유다 사람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삼발랏 도비야 게셈입니다. 르헤미아 2장 19절로 갑니다. 2장 19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 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가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동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사백에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덜 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대단해서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거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포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기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답이 나옵니다 포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계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포론 사람 삼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계셈 이 세 사람이 너헤미아의 일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도비아 방해한 사람이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하였는가 여우입니다 여우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여우는 가볍잖아요 몸무게가 여우가 올라서도 무너질 만큼 힘이 없다 허술하다 신이 너희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이죠 노헤미아 4장 3절로 갑니다 3절에 표시해 놓고요 1절부터 봅니다 삼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앞몬사람 도비아는 여태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말한 사람은 앞몬사람 도비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괄호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너희미야 4장 20절로 갑니다 20절입니다 20절 표시해 놓고요 3절까지 읽었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한 아이다 워낙은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7절입니다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까 얘기 아라비아 사람은 개샘이라 그랬죠 암몬 사람은 도비야입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성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팔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끝대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러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소리를 듣거든 나팔소리 4장 20절 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대중이 다 아멘하고 요하를 찬송하고 옷자락을 털며 옷자락 옷자락입니다. 대의미야 5장 13절입니다. 대의미야 5장 3절로 갑니다. 3절 표시해놓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러지져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러지점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지져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밖길을 거치자 하천놀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밥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러기를 무엇을 털었다고요? 옷자락을 털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옷자락이 털리듯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먼지같이 된다는 거죠 회중이다 아멘하고 요하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모든 성업과 모든 성업과 모든 성업과 예루살렘이 공포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무슨 가지와 무슨 가지와 무슨 가지와 무슨 가지와 기타 무승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감남나무, 덜, 감남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너희미야 8장 15절로 갑니다 8장 15절에 가서 무슨 내용인지를 보겠습니다 광고는 없애고요 15절 표시해놓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미야 8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업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말이 제가 엄청 꼬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서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야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지사하는 바가 크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쿡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사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총독 너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요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 울컥하네요 너헤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요하의 성일에는 근심도 하지 말고 슬퍼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 요하께서 모셰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딸 절기에 초막에서 그할 진이라 하였고 도일러스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나오죠 감남나무가지와 덜 감남나무가지와 사성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승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감남나무가지, 덜 감남나무가지, 화성류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8장 15절 1번 문제입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어 발람에게 저주하게 하였으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암몬과 모압 독속입니다 너희미야 13장 1,2절로 갑니다 너희미야 13장 1,2절로 갑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저주하게 한 사람은 누구죠? 발락이죠 발락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저희미야가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저희미야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끝났구요